부자와 나사로 어느 마을에 돈이 아주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 부자는 돈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렸어요 나는 이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야 그래서 날마다 잔치를 벌려 그리고 술도 많이 마셔 오늘도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너무 많이 마셨어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아 그런데 이 동네에는 돈이 아주 없는 거지 같은 놈이 하나 살고 있어 그 녀석 이름이 나사로야 날마다 우리 집에 와서 밥 달라고 돈 달라고 구걸하는 거지야 아 지금도 또 이놈이 올 때가 됐는데 아 마침 저 거지가 오고 있다 아 귀찮아 귀찮아 에이 비방아 저 놈은 죽지도 않나 뭐 하다가 왜 왔을까 날마다 에휴 귀찮아 너와 있잖아 이 비방 아 비방 배고파 오 마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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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좀 손바 읽기 손바 읽기 아저씨 뿌어이 뿌어이 밥 좀 드세요 뿌어 손바 에이 더러워 아 조평아 넌 나한테 밥 살라고 왔어 하다가 이 손바인데 예 아 뿌어이 밥 좀 주세요 야 너한테 줄 밥은 없어 빨리 꺼져 아 아빠 죽겠어요 큰 녀석 그러네 온몸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눈까지 큰 녀석 치지 않아 조개인 것 반대 겨울에 가고 싶어요 돈 좀 도와주세요 송초일로이 에이 차이 거룩 거짓돌이 거판나 빨리 꺼져 아 배고파요 송초일로이 에이 거짓돌이 송초일로이 에이 더러웠나 하지만 얼마 후에 본다의 본만 이 거짓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프리스 그냥 스롤란 프리스 프리스 나 예수님 믿어요 그냥 프리스 그냥 지어 프리스 열심히 예수님 믿고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냥 나 오이 검지어 프리스 그냥 눈 부사이 넘넘너 어피 프리스 그래 오늘은 여기 있는 부자 아저씨를 전동할 거야 오케이 큰염점 어피사이 넘넘넘너 텅하이니 널 내 위에 피하니 아저씨 로뽀아이 로뽀아이 안 쏘리워해 뭐하러 사 하다발 못 들이 거팍 저짓돌 또 밥달라고 하다발 쏘마이팅 아니에요 목맨대 오늘은요 제가 전동하러 왔어요 텅하이 선브라 사이 넘넘넘너 널 놓고 아 전동 전동아 뭐야 사이 넘넘넘 사이 넘넘너너 그지어 아저씨 예수님 믿으세요 솜치어 프리스 예수가 누구야 프리스 그지어 나 몰라 그냥 못당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프리스 그지어 믿지 못하나 이 프리야 예수를 왜 믿어 하다발 들어갔지요 프리스 그지어 아저씨 예수님 믿으세요 솜치어 프리스 예수가 누구야 프리스 그지어 나 몰라 그냥 못당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프리스 그지어 이 집을 들어간다 이 프리야 예수를 왜 믿어 하다발 들어갔지요 프리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바삭지요 프리스 더우 탄소반 예수님 안 믿으면 어디가는지 아세요 루프의 바삭지 어찌어 프리스 더우 아이나 스코올 때 하긴 어딨냐 공동묘지 가지 더우 아이나 그냥 또 푸나 푸나 아니에요 못맨돼 예수님만 믿고 죽으면 지옥 가요 바삭지 어찌어 프리스 슬람 능도운 탄오루 뭐 내가 지옥 간라구 하다발이 그냥 또 탄오루 어때 너 지굴래 정산 없대 일로와봐 손목뒤 왜요 하다발이 하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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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laus 해요 와 아 없 profess 루프의 하 ohh 그런데 과연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의자도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어, 배고파. 온몸이 아파. 의사가 날들어 우리 못산대. 구르빈 이제 다 그냥 슬랍. 능뽑만 타입은 놈. 아, 어떡하면 좋아. 그냥 드머 양배. 아, 누구세요? 내가 나쁘지 않아. 나의 지옥에서 온 마귀다. 그냥 지어 아래아사 땅 보피 탄어로와. 여기 왜 오신 거예요? 하다 보이보 기려.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왔다. 아래아사 땅 그냥 썸버라. 동무함 노탄어로 썸버려. 내가, 내가 왜 지옥을 가요? 그냥 아덕이 들어가 노탄어로 어때? 나는 돈 많은 부자란 말이에요. 그냥 지어 내 아면 위에 놓이지라. 농총한 놈. 내 아넘. 바보. 그지어 내 아넘. 멍청이. 그지어. 어, 미얀 끄. 너는 이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짓고. 내가 투보가 노크농도 까지. 아, 어머니.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믿지 않았다. 하이농 내 아들 예수하 노크농도 까지. 그러므로 너는 지옥에 가야 한다. 부진의 내 아들 예수하 노크농도 까지. 지금 깜짝이시다. 그냥 먼저 또 반어로운데. 다후따루 따후따루 따후따. 다후따루 따후따루. 살려줘요. 솜조의 봄. 솜조의 봄. 살려줘요. 솜조의. 아, 쌍조의. 이렇게 부자는 마귀에게 끌려서. 돈이 내 아멘을 다운 너와. 하지만 거짓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권태에 내가 똥으로 춤았다 낮으로 와 단지어 프리수하오. 예수님 프리수어이 프라이 프리수어이 프리수어이 프라이 예수어이 프라이 예수어이 프라이 예수어이 프리수어이 예수님 프리수어이 저를 구해주세요. 성주어이 그냥 펌 중국어이도 해주세요. 성동론 그냥 너 그냥 탄수어. 성주어이 프리수어 어? 어? 누구세요? 그치어 내한가? 랄랜고 전국의 성은 천타다. 그념지어 몹히 단수어 그념지어 때보다. 나랑 함께 전국으로 가자. 지어머니 그념 송도 단수어. 난 거짓인데 전국으로 어떻게 가요? 그념지어 똥할거로 그념 더 단수어 반대. 나와 함께 예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가자. 지어머니 그념 송도 단수어 프리수어 공로 꺼낸지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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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 프리수어이 그념 송도 단수어 프리수어. 아? 아? 어? 그념 탈수어 그념 송도 단수어 그념 송도 단수어 그념 송도 단수어 그념. 구체 탈수어 끄지어 건넷어 오바이. 여러분 궁금하지요? 랄랄랄끈이어 창을 돼? 여러분 보고 싶지요? 랄랄끈이어 쫌 멀랭 탈수어 돼? 아? 송트라이 클랑클랑 정도 단수어 돼? 아? 아? 쨍 멀랭 탈수어 돼? 아? 아? 대학다이 소프라 탄수호 탄수호 끄지어 민서파이 어꼴 대학다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탄수호 끄지어 사나 이 고지는 구원을 받아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학다이 소프라 탄수호 반항 행복해 너무너무 좋아 민니 전국은 죽지도 않고 너 탄수호 너 탄수호 그라우 그리고 배가 안고파 전국에 밤이 없어 너 탄수호 그리고 아프지가 않아 그라우 전국은 너무너무 행복해 너 탄수호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아름다운 전국에 들어오게 되었지 그냥 반쪽으로 그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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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다 너는 이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영원토록 살 수 있다 그런데 중국에는 왜? 슈퍼마켓이 없어요. 저희는 저 나무 열매를 다 먹으면 되리라. 저 나무 열매가 무슨 나무 열매예요? 이 나무 열매는 생명과입니다. 플라이니 그지어 플라이 집어. 저 강물에서 날마다 수영을 하며 놀 수가 있다. 하얀은 하얼떡 너 그놈 뿐 내 스파티노 노월타이밤. 아 너무너무 좋다. 아우 섬마이나 노월타이밤. 그런데 내가 여기서 몇 년 동안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너 때문에 누워도 폼만처럼 봤대. 영원히 살 수 있다. 굳이 루어노 엇걸지어네. 내가 이 천국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늙지도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브리스 오이과 나이티누. 어떻게 지어. 어떻게 지어. 루어노 엇걸지어네. 이런데. 그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천국에 오면은. 어둡지 않고. 여러분들도 전국 가고 싶지요 목소리가 작아요 전국 구경가자 그런데 부자는 죽자마자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부자가 간 곳은 아주 뜨거운 지역이었어요 이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죽지 않는 그리고 영원스로 고통을 당하는 곳이었어요.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이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아, 부자는 온몸이 새빨갛게 익었어요. 내면 싸똥떼모 제한. 아, 나 좀 살려줘! 송주의 통! 난 지우기 싫어! 어쩌고 나를 다루고. 너 불타워! 하나 너나. 아, 살려줘. 여러분, 난 좀 살려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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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